그냥 옷 속으로 내리면 돼요. 이건 어디에 연결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손을 넣고서는 뽑아. 됐어, 됐어.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악수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나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끌려 내릴 뻔하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댄스 with me, come on, move that bucket 아저씨 댄스 with me, yeah, 댄스 with me 원, 투, 쓴, 쓰리, 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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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저는 그때 아 내가 시대를 앞서가서 이 사람들이 몰라 이런 거 전혀 그런 생각 없었고 그냥 아 그냥 나하고는 잘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한국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문화, 술 문화도 잘 안 맞고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잘 안 맞고. 그 생각에 고坐 안 돼. 정답은 안 돼, 근데 먹물이 뭐 설지 안 돼. 정답은 안 돼. 정답은 안 돼. 촬영 때 감각은 안 돼. 다. 이번 날은cially 처음 켜고